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호텔로 불러내서 사표 제출을 종룡하였습니다. 산업부 압수수색 참 빠르네.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해주셨는지. 뭘 또 얘기했네요. 그것도 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아니 그냥 그대로. 그냥 압수수색을 한 날 신무자가 그런 보고를 하길래 제가 신무자한테 그랬어요. 참 빠르네 그랬어요. 지난 25일에 3년 2개월 만에 검찰을 압수수색했고 오늘 추가 압수수색도 좀 했습니다. 구재영 차장. 이게 결국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 사장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 강요했다. 이게 산업부 블랙리스트 내용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자유한국당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그런데 그 고발장은 접수가 됐습니다만 그것과 관련된 수사가 3년 가까이 안 되다가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간 이후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3년 전에 고발된 사건을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 수사가 참 빠르다. 이 얘기는 아주 반업법이죠. 3년이 지나서야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수사를 하는 거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수문 변호사님 반업법 얘기를 구재영 차장에 해주셨는데 그럼 박 장관이 어쨌든 물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아닙니다만 3년 만에 했으면 좀 더 수사를 독려하거나 늦은 게 문제인 거지 정권이 바뀌었다고 빠르게 수사하는 것도 물론 눈치보기지만 지금까지 묵혀둔 것도 눈치보기 아닌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는 지적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어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까지 수사를 안 했다는 것도 문제고요. 또한 잘못이 없으면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했죠.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거 이 자체도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은 속성상 최고 권력자에게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두 가지가 따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내로남불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과거에 역대 정부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들에게 이번 당선인의 정책과 정부 운영 방향에 따라서 당신들은 다르니까 그만두라고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그만두는 게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시절에 처음으로 이것에 대한 제동을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에 어느 정도 개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적, 시대적 변화 요구라면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윤석열 당선인도 이제 당선인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권성동 윤핵관으로 불렸던 권성동 의원이 김오수 씨 상대방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빨리 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이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한 취지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하듯이 윤석열 당선인도 앞으로는 자신이 해왔던 어떤 정권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 더 냉혹하게, 냉정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검찰의 산업부 압수수색이 윤석열 당선인 눈치보기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구 수사로 전국 주도권을 틀어주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검찰 독재의 시작은 아닌지 국민적인 우려가 큽니다. 사실상 종결 수준에 접어들었던 사건을 검찰이 대선이 끝났다고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살아났던 정치 보복, 하명 수사 이런 과오를 다시 되살리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늦은 만큼 책임이 크고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준일 대표님.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사단의 작품이다. 문재인 정부 청구 수사다라고 좀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어요. 뭐 정치적 수사라고 봅니다, 양측이 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아까 전에 변호사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검찰이 눈치를 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눈치도 본 거고 윤석열 차기 정부 눈치도 본 거예요. 윤석열 정부 내에, 아니 문재인 정부 내에 했어야죠, 이거는. 그런데 지금 논리는 그런 거거든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 확정 판결 나기까지 기다렸다라는 게 검찰 측의 얘기예요. 그런데 언제 검찰이 대법 확정 판결 나기까지 기다렸습니까, 수사하는데. 그거는 보통 관행적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눈치를 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갑자기 급격한 태세 전환, 이거는 지금 코드를 맞추려고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압박하는 거는 불법이 됐습니다. 판례가 완전히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게 과거에 보면 뭔가 리스트를 실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를 블랙리스트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산업부 블랙리스트가 이게 블랙리스트에 해당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관장들한테 관례적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윤석열 정부는 끊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압박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문재인 정부 눈치도 보고 차기 정부 눈치도 본세입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한 발 더 나가서 그거를 윤석열 사단의 작품이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좀 어떻게 교통정리를 좀 해봐야 될까요?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원래 김은경,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로 시작이 됐죠. 그때 김은경 장관 관련된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김은경 장관 수사를 할 때 엄청난 압박이 있었죠. 당시 한천식 지검장하고 주진우 형 부장. 당시에 결국 이 사건 수사하면서 좌천, 그다음에 이제 승진 누락돼서 결국 두 사람 다 옷을 벗었습니다. 그 이후에 동부지검장 세 명이 누가 왔습니까? 결국은 법무부 장관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 명이 다 갔어요, 동부지검에. 그때 이 동부지검의 사건이 3년 동안 수사가 안 된 겁니다. 왜 안 됐는가? 즉 친정권 검사, 지검장들이 가서 수사가 안 된 거예요. 그 이후에 현재 지금 심우정 검사장에 있는데 이 심우정 검사장은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당시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하라고 해서 하니까 본인이 이거는 징계 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 본인이 거기서 그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심우정 검사장이 있으면서 이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단지 눈치 보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그동안에 세 명의 지검장들이 이 수사를 막은 겁니다. 막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지체된 정의입니다. 즉 검찰이 사안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딴 판결 보고 수사하겠다는 이유가 이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사안인데. 저는 아마 이 산업부 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친정권 검사들이 이걸 막고 눌러서 못하게 한 것이지 이건 눈치 본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블랙리스트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검찰이 이쪽저쪽 다 눈치 본 거 아니냐 비판이 있고 여러 가지 오늘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2주 전 여기까지고요. 잠시 저희가 대통령과 문 대통령과 윤당선인의 오늘 만찬 회담 화면도 잠시 보여드렸었는데 만찬 메뉴가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 여의신 분들의 예측은 다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소주도 아니고 맥주도 아닌 화합주는 레드 와인이다. 라는 얘기. 해산물 냉채와 잣죽, 한우갈비 등이 지금 만찬 테이블에 올라가 있고요. 금태구이와 섬초된장국. 제가 뭐 저녁 시간 때 이런 메뉴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만큼 지체되고 정말 늦어졌던 지각 회동이기에 어떤 메뉴가 회동 테이블에 올라와 있고 화합주 하나하나의 의미가 좀 꽤 크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전에 청와대로부터 얘기 나온 얘기 속보송으로 전화드렸습니다. 약주 한 잔씩 하자는 얘기가 유영윤 비설장 입으로 나왔었는데 화합주는 레드 와인이다. 이렇게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들어온 소식. 아마 내일이면 좀 더 풍성한 얘기로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